고금리 부담에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급전을 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소득이 없어도 은행에서 소액의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상금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체율 증가는 물론 끝내 갚지 못해 보증보험이 대신 갚아준 비지 5년 새 10배나 늘었습니다. 또 이 대출을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도 활개를 치고 있어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보험을 들어놓는 건데 끝내 돈을 갚지 못해 보증보험이 대신 갚아준 비지 크게 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오기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SGI 서울보증의 6개 은행 비상금 대출 현황입니다. 비상금 대출 출시 다음 해인 2018년 신규 보증 발급액은 6,877억 원, 지난해에는 2조 2천억 원대로 4년 새 329%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보증보험이 채무자를 대신해 은행에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35억 원에서 242억 원으로 691% 증가했습니다. 4년 새 비상금 대출 보증 규모는 3배 늘어난 반면 대위변제액은 7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적된 대위변제액은 301억 원, 4분기 수치까지 더해지면 5년 새 부실 증가 규모는 10배가 넘을 전망입니다. 소액조차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규모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부실 규모가 가파르게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일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 상황으로 가는 확률은 당연히 이러한 취약계층 차주들이 한계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요. 따라서 여기서 연체율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상승할 위험성이 높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더욱이 이런 소액 대출은 상환 능력을 보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낼 수 있고 돌려막기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대출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까지 난립하고 있습니다. 비상금 대출은 말 그대로 비상실을 위한 것인 만큼 은행들은 모바일로 최소 1분 만에 신속하게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해 통장에 돈이 없는 무직자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뒤 돈을 갈취하는 피싱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액 대출은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라는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자칫 과거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처럼 더 큰 빚굴레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머니투데이